구약에서 모세율법은 주제가 뭐예요? 죄 짓지 마라. 죄 짓지 마. 죄 짓으면 혼날 줄 알아. 이게 모세율법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명령인 것 같지만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죄 없는 사람으로 아나님이 아들 예수를 보내서 너희를 죄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라는 약속으로 보면 사랑인데 이 유대인들이 그 약속이라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명령으로만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명령이면 무시무시 하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모세율법은 약속이었어. 그 약속을 내가 이루려고 왔고 그 약속을 완전히 하러 왔다. 봐라 내가 왔잖아. 이때까지 모세율법은 내가 온다는 것을 반드시 올 거라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한 거라고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그 종교 지도자들은 그 모세율법이 천국의 율법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천국에서도 말 안 들으면 죽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 율법의 천국의 법은 사랑인데 그것을 아주 다운시켜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다시 얘기하면 모세율법은 불완전한데 그 불완전한 이유는 죄 짓지 말라, 벌 받는다 이렇게 되어 버린 거예요. 그런데 벌 안 받으려고 죄 안 짓는 것 가지고 사람이 선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서 너희들은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이때까지 그냥 모세의 법을 지킨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너희들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독생자가 누구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고 나면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고 나면 그런데 독생자를 보냈는데 뭐때문에 보냈다고? 무슨 죄를 사해 주려고? 세상죄 착한 사람의 죄, 율법 잘 지킨 사람의 죄를 사해 주는 것이 아니라 무슨 죄? 세상죄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죄, 유대인들의 죄, 세상죄를 사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침례 요한이 뭐라고 해요? 자 모세의 율법에 보면 어린 양이 자꾸 나와요. 그 어린 양은 뭐예요? 제물입니다. 제사 지낼 때마다 성전에서 제사 지낼 때마다 어린 양이 죽어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이 누구를 상징하는 거냐?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어린 양은 맨날 죽냐? 왜?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기 때문에. 왜 죽는데? 세상죄를 사하기 위하여. 세상죄는 누구죄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이방인들. 유대인 아닌 이방인들. 그 당시에 여기도 사람이 살았겠죠. 한반도에도. 2000년 전이면 그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 모르겠어요. 신라 시대가 신라 시대 이전일 거에요. 삼국시대, 고조선 시대? 뭐 하여튼 그럴 거에요. 여기서 사는 우리 조상님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십자가에서는 모든 세상 사람들, 세상죄를 그 어린 양이 제사 지낼 때 죽는단 말이에요. 그것은 예수가 와서 죽는다는 말이에요. 그 어린 양을 예수를 상징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보라. 저분이 세상죄를 지고 가실 어린 양이다. 그렇게 해야됩니다. 사람이 두 번 죽기도 해요. 두 번 죽기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어디서 들어봤는데 부활을 했다가 또 죽는 사람을 또 죽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있나요? 성경에 있어요. 그게 이제 제일 빨리 오신 거고 지금도 이제 예수님이 재림에 오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빨리 오시고 싶을까? 저는 아닌 거 같아요. 왜냐하면 빨리 오시면 지금 예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실 때 아 저기 누가 누가 있는데 얘는 어떻게 이런 무조건적 사랑의 얘기를 해주면 알아듣고 그 십자가의 구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것을 하나님은 예측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제 예수님은 빨리 오실 수가 없죠.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언제 다시 오셔야 될지를 자기도 모른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모른다 오직 누구만 안다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만 안다 그랬어요. 그거를 예수님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른다.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만 안다고 예수님이 얘기했는데도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계산해 낼 수 있다.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세상에. 여러분 예수님은 나도 모른다. 언제가 될지.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계산해 냈다. 그러면 조금 식견이 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소? 아니 이 사람이 예수님도 모른다 그러는데 어떻게 자기는 알아낼 수 있다고? 이상하잖아요? 그럼 예수님보다 더 똑똑하다는 얘기인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과거에 미국에서. 그래서 그것도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른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는 알아. 그러면 상식적으로 좀 성경에 대한 식견이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야 옳아요? 예수님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나? 그렇게 놀라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상한 또라이가 났네. 그런데 그런 사람을 또라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참 놀라운 역사에요. 저는 옛날에는 왜 이렇게 생각을 안 했는지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진짜로 내가 그 당시에 살았더라도 어떤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내가 알아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럴게? 또라이네. 그래야 정성이지. 만약에 그 사람이 안돼 그러면 나는 누구 말을 무시하는 거에요? 예수님 말을 무시하는 거에요? 그런 희한한 일이 벌어진 일이 있어요. 기독교 역사상에 그래서 물론 그건 계산이 틀렸다는 사실이 이제 나타났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것은 예수님이 모른다면 우리 인간은 아무도 알아낼 수가 없다. 아! 라고 생각하는 게 정상이지.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은 기다리고 기다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AI가 나오고 지금 메타버스가 나오고 이게 지금 인간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인간을 디지털화 해 가지고 인간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하나의 개체로 변화시키는 노력이 거기에 빠져들면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야 내가 나의 능력보다 더 컴퓨터 같이 해가지고 생산력도 올라가고 돈도 더 잘 벌게 되고 그런 쪽으로 싹 쏠려 갈 거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이 만든 나 자체를 어떻게 버리고 내가 뭐가 되어버려? 컴퓨터화 되어버리는 거에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나를 바라먹는 거에요. 이렇게 되면 이제는 뇌도 다 프로그램을 업로드하고 생각도 다운로드하고 또 엉뚱한 생각을 집어넣어 줄 수도 있고 그렇게 되어 가고 있거든 지금 업로드하고 다운로드하고 그래 가지고 새로운 생각을 집어넣어 주고 이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작업해서 뭐를 알아 냈냐 그거를 또 다운로드 해 가지고 쫙 돈 벌고 그런 시대가 오고 있거든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기계로 팔아먹은 것을 어떻게 구원해요? 그런 사람들은 성령하고의 대화를 어떻게 끊어버리는 거에요. 그리고 성령보다는 뭐가 더 좋아? 기계가 더 좋아?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의 이 길을 포기한 거에요. 자기 자신을 팔아보는 거에요. 아마 저는 그 시대가 와서 그리고 세상이 점점... 요즘은 애들 춤도 다 어떤 춤이에요. 이제는 이런 부드러운 예술적인 춤은 춤을 안 춰죠. 무대에 나와서 어떻게 컴퓨터 춤을 움직이는 거에요. 로봇들이 그거를 온 세계에... 그게 또 대한민국이 제일 잘하네요. 그 한류가 온 세계를 흔들고 있다고 한국이 그런 일을 유행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니, 내캥, 내캥 어떤 관계를 맺자? 개인적인 관계를 맺자. 그런데 이제는 개인적인 관계를 맺자. 이제는 전부 기계적으로 로봇이 되면 로봇이 되면 로봇이 되려고 해요. 그러니까 케이팝, 방탄소년이라면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 나이 또래 애들은 전부 뭐가 되고 싶어 해요? 그렇게 되고 싶어 해요. 사고방식도 어떻게 변해요? 이게 각 개인의 생각은 없어요. 지금 정치도 그렇게 되어 가고 있잖아요. 미국 정치, 온 세계 정치가 다 그쪽으로 가고 있고 문화도 그쪽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지금 세상이 변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 다시 올 때가 참 가까워졌구나. 그러나 한 사람이라도 더 아 이건 아닌데 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하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고생을 좀 더 해야 될 거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왜 빨리 안 오시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에요. 알고 보면 아시겠죠? 그 말이 안 되는 게 진짜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미 내 속에 와 계시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재림 안 하셔도 내 속에 재림하셔서 함께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게 꼭 빨리 와야 될 필요는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재림을 빨리 오시도록 촉진시키죠. 어떻게 그런 말은 할 수가 없구나. 우리가 성경을 깊이 모르면 생각하지 말아야 될 생각도 하게 되고 하지 말아야 될 말도 하게 되고 놀라운 아 내가 그렇게 생각을 다 했구나. 이런 것을 저 자신도 저한테 놀라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급격히 세상은 변하고 있고 기후변화 보세요.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다 우와!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그래서 누군가가 어떻게 해야지 탄소 저감 조치 탄소 저감 조치 누가 하려고 해요? 폼만 잡아서 진환경적 캐사치 실제로 본인들이 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기후변화를 대처하려면 어떻게 해야만 기후변화를 그래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까요? 아주 강제적으로 해야 돼요. 독재적으로 해야 돼요. 아시겠죠? 친환경적으로 탄소 배출이 많으면 죽여야 돼요. 안 그러면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제일 그래서 이 세계 각국들이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미국 사람들이 자꾸 자유분방하니까 지금 미국은 그리로 가려고 애를 쓰는데 잘 못 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나라는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는 잘하고 있어요. 죽을래? 이 새끼를 내가 가야지 우리 박순희 씨는 명예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으로 국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여기도 비슷하게 될지 몰라요. 이거는 삭제해 버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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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제가 오늘 고린도 후서 3장 보시면 새 은약의 일꾼들이다. 이때까지 유대인들은 무슨 은약의 일꾼들이었어? 옛 은약 그렇죠? 모세의 율법을 퍼뜨리려고 율법을 지키게 하려고 쭉 내려가겠습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편지입니다. 사람을 편지라고 고래 아시겠죠? 왜 그래요? 하나님이 하늘의 율법 모세의 율법은 돌판 또는 책에 기록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은 성령으로 어디에 기록이 됐다? 우리의 마음판 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쓴 것이오. 어디에 쓴 것이 아니라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쓴 것이다. 이제는 돌판에 쓴 그 옛 은약시대는 지나갔다.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마음판에 하늘의 법, 완전케 된 법, 십자가의 법을 기록하여 주셨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그 천국의 완전하게 된 사랑의 법이 우리의 마음에 기록됐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율법을 전하는 옛 은약을 전하는 일꾼들이 아니라 무슨 일꾼들이 되었다? 새 은약을 전하는 새 은약의 일꾼이 되었다. 라는 말을 고린도 후서 3장에서 하는 거에요. 이 고린도 후서 3장이 참 중요합니다. 잘 보면, 이 고린도 후서 3장만 잘 이해를 해도 그 율법과 사랑의 관계를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조금 시간 문제로 뛰어넘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의 글이기 때문에 이거는 유대인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한 사람이에요? 이방인에게도. 그래서 지금 새로운 그리스도인들, 모세의 율법하고는 아무 관계 없던 이방인들까지. 사도 바울이 우리라고 할 때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초대교인, 교인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은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주셨다. 이 새 은약은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영어로 된 것이다. 성령이다. 그 다음에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문자로 된 것은 사람을 어떻게 죽이지만 영은 어떻게 살린다.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죠. 옛 은약, 돌판에 기록된 모세가 준 계명. 결국은 죄를 지적하고 그 죄의 형벌로 죽인다. 그러니까 옛 은약은 죽이는 직군이다.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 그러나 새 은약은 영어로 우리 마음에 쓴 그 하늘의 율법 복음은 사람을 어떻게 살립니다. 그래서 문자는 죽이지만 영은 살립니다. 자 보세요. 돌판에다가 문자로 새긴 율법을 선포할 때도 모세가 신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다 받아서 내려옵니다. 그때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내려오니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이때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법이 없었어요. 마음대로 그냥 무법천지로 빼앗고 싶으면 빼앗고, 덮치고 싶으면 덮치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돌판을 들고 내려오니 얼굴에 광채가 났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 모세의 계명만 해도 놀랄 만큼 영광이 있었다. 왜?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돌판에다가 문자로 새긴 율법을 선포할 때도 모세의 얼굴이 빛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이스라엘 자손은 비록 곧 사라질 광채이기는 했지만 사도 바울이 멋떨어지게 기록한 거예요. 이 죽이는 율법, 그렇죠? 문자로 기록돼서 사람을 죄를 지적하고 죽이는 그 죽이는 문자의 율법을 공포할 때도 모세의 십계명을 공포할 때도 모세가 영광스럽게 그 얼굴에 빛이 났지만 그런데 이 돌에 새겨진 불완전한 모세의 율법은 예수님 어느 때까지 밖에 안 있어요? 세례 요한의 때까지, 즉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그 영광은 빛나는 영광이었을지라도 사라질 것이었다. 사라질 그 모세의 율법도 영광의 빛이 났건만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사라질 광채이긴 하지만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그 광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죽이는 율법, 즉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직분 그 문자에 기록된, 먹으로 쓴, 돌에 기록한 그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직분도 이러한 영광이 따랐다. 그러면 사도방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사라질 것이고 죽이는 직분,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라 영광스럽게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났지만 사도방은 무슨 말을 하려고 이 말을 했을까?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십자가로 나타날 그 천국의 법, 사랑의 법은 성령으로 어디에 기록된 것? 만반에 기록된 것이 나타날 때는 얼마나 더 영광스럽게 밝겠느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가 되면 사라져서 없어질 것도 그렇게 영광스럽 것만 그것이 죽이는 직분이라도 영광스럽 것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줄 새로운 언약, 새로운 세계명 서로 사랑하라가 되면 얼마나 광채가 강력했겠냐 그래서 모세는 하물며 그러고 시작하잖아요. 죽음에 이래하는 직분에도 이러한 영광이 따랐는데 하물며 성령의 직분은 죽이는 직분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직분? 살리는 직분. 왜 살리는 직분이에요? 그건 사랑이니까요. 사랑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어떻게 살려줘요? 어떻게 살려줘요? 예수가 대신 나를 위해서 죽어 주셨으니까 죽어야 마땅할 나를 어떻게 살려주신다는 그거를 전파하는 직분. 그게 살리는 직분이에요. 아시겠죠? 옛날 직분은 뭐예요? 이대로 법대로 안 지키면 죽을 줄 알아. 죽이는 직분이었다. 그것은 먹으로 종이에 쓴 혹은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돌에 써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10개명은 하나님의 손가락을 썼다는 말이 참 재미있어요. 그러나 이 3개명은 하나님이 무엇으로? 성령으로 썼다. 우리의 마음을 바른다. 이게 훨씬 더 귀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완전케 된 개명이요. 완전케 된 은약이다. 그래서 성령의 직분에는 더욱 더 영광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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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정죄를 선고하는 직분에도 죄! 너는 율법 몇 조 몇 조 몇 조 를 어겼어. 너는 이런 벌을 받아야 돼. 그런 정죄를 선고하는 직분에도 영광이 있었으니 의의의 직분을 살리는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 주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의의의 직분은 더욱 더 영광이 넘칠 것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주신 세율법 세계명은 죄로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영광, 죽이는 직분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원히 있을 직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때까지 영광으로 빛나던 것이 이때까지 영광으로 빛나고 있었던 것은 뭐예요? 모세계명은 죽음의 직분입니다. 그것도 영광스럽게 유지되어 왔습니다. 이제 훨씬 더 빛나는 영광이 나타났으므로 그 빛나는 영광은 뭐예요? 세계명! 살리는 직분! 더 밝은 영광이 왔으니까 그 옛날 모세계명은 어떻게 빛을 잊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잠시 있다가 사라져 버릴 것도 영광을 입었다면 잠시 있다가 사라질 영광은 어떤 영광이에요? 옛계명, 모세율법, 예수님 때 오실 때까지 있을 거니까 그것도 영광을 입었다면 길이 남는 것, 영원히 남을 것은 더욱 더 영광 속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유대인들을 속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바울이 율법도 이렇게 중요했습니다. 모세율법도 이렇게 중요했습니다. 참 영광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주시는 세계명은 더욱 더 영광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옛계명은 이제는 빛을 잃게 되었다. 이렇게 아주 부드럽게 예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한국에 계신 조인들이 좀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아야 돼요. 막 뭐라 그래요? 율법 그런 거 뱉어! 이러지 말아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뭐 율법 지키고 뭐 이거는 지켜야 되지 않겠는데 그럼 율법은 뱉어! 이렇게 하지 말아 이 말이야. 율법은 그거는 옛날에 참 영광스러웠던 거였어. 이제 예수님이 와서 세계명 세원약을 줬으니 이제는 그 세원약 때문에 그 영광스러운 것이 좀 어떻게 떨어지고 이제는 그 세원약을 그 사랑을 율법으로 최고 율법으로 지켜야지. 이렇게 얘기하지. 지금 그런 분위기에요. 제가 그동안에 계신 교로 많이 돌아다녀서 이렇게 보니까 이것도 심각해. 그래서 모세에게 모세의 율법도 하나님이 준 건데 그 중간 과정인데 그렇죠? 그 중간 과정만 해도 영광스러웠다 이 말이에요. 그 중간 과정에서 준 것은 너무 신경 쓸 필요 있겠느냐? 사랑이면 그것이 최고다 그것이 율법이다 이 말이에요. 영광 속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가 자기 얼굴의 광채가 사라져 가는 것을 이스라엘 자손이 보지 못하게 하려고 그 얼굴에 NO를 썼던 것과 같은 일은 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하나님의 계명을 전할 때 얼굴이 환했다. 그거를 모세는 가렸다 수건을 쓰고 왜 가렸느냐? 이게 너무 환하면 그 율법이 최고인 줄 알고 그것만 붙들고 끝까지 우길 테니까 이게 다다 하고 우길 테니까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되어 있는 거다. 사실 그 유대인들의 생각은 완고해져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도 옛 은약의 책을 읽을 때 유대인들이 옛 은약의 책을 읽을 때 모세의 율법을 읽을 때 이 말입니다. 그들의 마음에서 그 유대인들의 마음에서 그 수건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마음은 뭐예요? 모세의 율법은 최고의 이 이상은 뭐예요? 더 없어 라는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 누가 와도 예수님이 와도 새 은약이 와도 그래서 그러한 수건은 그들의 유대인들의 마음 속에 마음을 가리고 있는 그 수건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마침내 뭐예요? 없어지고 아하 우리가 최고라고 완전하다고 생각했던 모세의 율법은 불완전한 것이었구나.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는 이 천국의 법 사랑이 이것이야말로 영원한 거구나. 모세의 율법은 예수님 때까지였구나 라는 것을 믿을 때 그런데 율법 이것은 영원한 거구나. 그래서 천지가 없어졌구나. 1.1약도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율법 위에는 그 다음 있어 없어 완전하다는 불완전하다는 생각은 추호도 안 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그런 잘못된 생각은 율법이 완전하다고 불완전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그런 생각은 그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만나면 그제서야 그 생각이 없어질 수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수건은 제거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으로부터.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그들의 마음에 그 수건이 덮여 있습니다. 이거야! 이게 다야! 이 이상 없어! 그 마음이 아직도 변하지 않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면 그런 율법은 1.1약도 변하지 않고 끝까지 천국 가서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생각은 돌아가면 그 노을은 벗겨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국을 가도 어떻게? 십계명 고독을 지킨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뭐예요? 십계명의 안식일이 있잖아. 그것도 천국 가면 지킨다. 그렇게 오해할 만한 말이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그걸 잠깐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한국말 성경이 번역이 잘못되서 여기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의 자손과 너의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하가 말하노라. 매월삭과 매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이르러 내 앞에 경배하리라. 이게 구원받고 난 뒤에 얘기해요. 왜?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거니까. 월삭이라는 것도 율법 중에 하나입니다. 매월 1일 저 하루는 제사를 또 드려야 해요. 그리고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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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식일을 지켜야 해요. 아시겠죠? 이렇게 써놓은거 보니까 율법 지키죠? 전국소도? 제가 이제 성경을 깨닫고 나서 이것은 뭔가 잘못 번역된 것 같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제는 천국에는 해도 없다. 해도 달도 없고 오직 누구가 빛이다? 그리스도가 빛이다. 그럼 해가 없으면 날이 있어요? 없어요? 날 없지요. 달도 없으면 해하고 달이 없으면 월삭이 언젠 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영어성경을 봤습니다. 한국말 성경 다른 분역을 또 봤어요. 여기 보면 매달 초하루와 매주 안식일에 모든 사람이 겸평한다고 합니다. 한국말 성경은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왜 조심해야 하는지 제가 곧 보여드릴께요.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월삭세다, 월삭부터 그 다음 월삭까지 또 뭐예요? 안식일부터 그 다음 안식일까지 매 안식일이 아니잖아요. 매 월삭이 아니라 월삭이라는 것도 특별히 없다는 얘기예요. 왜? 1월 1일이 월삭이고 2월 1일이 월삭이고 3월 1일이 월삭인데 그 월삭을 어떻게 지낸다? 천국에서는 1월 1일부터 2월 1일까지 2월 1일부터 3월 2일이야. 어느 게 진짜냐? 매 월삭, 매 안식일이란 건 그건 뭐예요? 그건 아닌 것 같아. 사실 그 아닌 게 분명해. 해도 없고 달도 없는데 밤낮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사실은 천국 가면 뭐도 없어요? 시간이란 게 존재하지 않고 거기는 영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유튜브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물리학자들이 본래 시간이란 것은 없다. 시간은 흐르는 것이 아니다. 그런 새로운 물리학적 발견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번역을 봅시다. 여기는 매월 초하루와 매주 안식이란 말입니다. 또 어느 게 맞을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화 성경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영화 성경이 킹 제임스입니다. 보면 월삭을 뉴문이라고 합니다. 뉴문. 옛날에는 달은 달은 뭐 가지고 결정했어요? 달 가지고 결정했어요? 그렇죠. from 부터 from one new moon from one new moon to another 그것이에요. 한 월삭 부터 언제까지? 다음 월삭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시죠? 아시죠? 그 다음에 from one new moon to another new moon. 그러니까 매일 이 땅에 살고 있을 때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매한식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아들였으면 진짜 여러분 안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디 있을 때 안식이 진짜 있어요.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어떤 상태에요? 영적으로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자기의 자녀로 삼아 주셨구나 라는 그 믿음만 했어요. 그래서 영어선경은 여러분이 보시면 from one new moon to another 영어선경은 전부 다 매한식일이라는 번역은 없습니다. 전부 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그 히브리 구약 성경 원어로 들어가면 한 월삭 부터 다음 월삭 날까지 매일이 거기에는 천국은 뭐도 없다? 밤도 없다? 그러면서 저는 창세기 공부를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이란 것이 무엇인가? 다시 제가 의문이 들었습니다. 옛날에는 저도 매 천국 가서도 매한식일을 지킨다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외쳤는데 아, 그게 아니구나. 그래서 성경에서 시간을 얘기한다는 것이 참 놀라워요. 잠깐 시간이 넘어가서 잠깐 보면 창세기 1장 자, 빛이 있으라 함에 빛이 있었고 본래는 뭐가 있었어요? 어둠이 먼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래서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눴다. 그래서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고 그때는 밤낮도 없었다 이 말이에요. 낮은 빛이야. 빛은 뭡니까? 사랑이지. 진선비, 진리의 빛. 그럼 어둠은 뭐예요? 거짓. 그때 누가 와 있었어? 사단이 와 있었어. 그래서 사단은 거짓만 와 있었고 그러니까 어둠 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 드디어 하나님이 오셔서 빛을 나누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드디어 뭐가 생겼어요? 어둠만 있었을 때는 시간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빛이 왔고 그 다음에 어둠이 있고 그래서 빛과 어둠의 차이에서 시간 같은 게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빛을 낮이라 그랬고 어둠을 밤이라 그랬다. 밤이 먼저 있었고 밤이 지나면 아침이 돼서 빛이 오고 그 변화를 시간이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시간이 진짜 있었던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몇째 날까지 가게? 넷째 날까지 갑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고 저녁이란 것은 해가 지는 게 저녁 아닙니까? 그런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해, 달을 창조하시는 것은 나흘째예요. 그러니까 나흘째까지는 그런 24시간이라는 시간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해? 어둠이 먼저 와 있었으니까. 어둠이 지배하다가 빛이 지배하게 됐다. 그래서 그것이 첫째 날이다. 그러다가 또 어둠이 지배하고 그러다가 또 빛이 지배하게 됐다. 그게 둘째 날이다. 어둠이 지배하고 빛이 지배하는.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것은 뭐예요? 어둠이 항상 먼저 지배했다. 그러나 아무리 어둠이 먼저 지배해도 빛이 와서 그 어둠을 없앨 것이다. 라는 의미로서 둘째 날이요. 셋째 날이요. 그래서 넷째 날이라서 태양과 달을 창조해서 그때부터 이제 해가 지고 달이 뜨고 하므로 그때부터 24시간이라는 시간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24시간 7일 창조론 그것은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일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24시간이 나타나기 전에는 즉, 해와 달이 창조되기 전에는 결국 시간이란 것은 뭐예요? 태양이 있고, 그렇죠?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면서 그게 이제 1년이 되고 그리고 지구가 또 뭐예요? 자전하는 시간이 있고 그게 스물레 시간이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태양도 없어지고 달도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 그러면 시간이 없는 영원의 천국이 나타난다. 이 말이죠. 본래 본래대로 아 참 성경은 생각할 게 참 많아요. 공부할 게 그래서 성경만큼 물리학이 점점 발전하고 있는데 세상에 물리학자 지금요 여러분 물리학자들이 뭐라고 있는지 아십니까? 옛날에는 지구도 지구 같은 곳은 한 군데 밖에 없다. 이제는 지구 같은 행성이 많다. 그걸 이제 인정했거든요. 이제는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주도 이 우주만 있는게 아니다. 우주도 여러개다. 그걸 multiple universe 줄여서 multiverse 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새하늘과 새 땅 땅은 지구고 새하늘은 우리 지구가 속해 있는 우주다. 이 우주와 이 땅은 뭐에요? 통째 없어진다. 불타서. 그리고 이 땅, 이 우주는 쓰레기통이야. 죄 쓰레기통. 이것은 없어지고 하나님이 새롭게 새 우주를 또 창조하셨다. 이야! 기대 안 됩니까 여러분? 네! 기대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돌아가서 영이 사람이 예수께로 돌아가면 이제 그 율법적인 생각에 사로잡혔던 것이 어떻게 사랑에 사로잡히면 그제서야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자유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주님은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함이 있습니다? 자유함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에요. 그 다음에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그 수건을 벗어버리고 모세 얼굴에 가렸던 그 수건을 벗어버리고 즉, 율법지상주의로부터 해방되자. 그 사랑을 받아들이자. 그 율법은 십자가 때까지 아니었나? 그렇죠? 그래서 그 십자가 주님의 사랑,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가 뭡니까? 십자가의 무엇을 바라본다? 영광을, 십자가의 영광은 그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그거를 바라보자. 그래서 이렇게 바라보며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변해. 변하는데 우리 자신은 변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변하려면 뭐를 보면 된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영광을 보면 된다. 그래서 이 말을 조금 더 확실하게 번역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율법지상주의로부터 해방된 그 마음으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어떻게 보면 그 십자가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처럼 변해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변해라가 아니에요. 변해야만 한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변해라 그래도 어떻게 변할지 몰라. 변하는 방 길은 이 길 하나밖에 없다. 뭐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구나. 그러면 그 사랑이 생기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이 성령이야. 그렇죠? 그 성령이 들어와서 우리를 변화시켜 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좀 믿자. 이 말이에요. 자꾸 변해야 됩니다. 변해야 됩니다. 하나의 흠도 없이 점도 없이 변해야 됩니다. 그거는 사도 바울이 빌리뽀스에서도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시는 분은 누구시니? 그리스도시니? 영광을 보니까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무엇으로 말미암아서라?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세요. 이 말을 모르면 우리는 고민입니다. 하나는 아직도 안 변한 것 같아요. 마치 내가 내 힘으로 변해야 되는 것처럼. 그가 아니다. 그래서 사단은 때때로 2, 3, 9, 네가 변했다고? 너가 변하고 있는 거야? 진짜로? 그래서 내가 실수한 면을 사단이 딱 보여줍니다. 너 아직도 이런 놈 아니야? 그러네요. 오늘도 너룩바에 가서 산에 올라가는데 성령님이 저보고 그래요. 너 왜 그랬냐? 누가 문자를 보냈는데 여기 한번 다녀갔대요. 다녀갔는데 다녀가고서도 리스타트를 잘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암이 더 나빠졌어요. 그게 한 2년 전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자에서 질문하기로 병원에서는 항암하는데 할까요? 맞까요? 아니 한번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지금 와서 항암할까요? 맞까요? 물어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지난번에 왔을 때 뉴스타트를 바로 알아들었다는 말이니까 못 알아들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항암에 대한 이상구 박사의 생각은 그거는 삼척동자도 다 알아.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전화를 또 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화를 하면 화가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다시 들어보면 알게 된다. 나의 항암에 대한 생각은 벌써 너무너무 확실히 지난 기회 와서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안 하고 문자만 보냈어요. 오늘 성령께서 오늘 성령께서 너 사랑해야 된다며? 아무리 사랑 탈행해야 됐어도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저를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저를 꼭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나를 변화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 말은 어둠이 내 속은 어둠인데 이 어둠이 내가 밝아지게 할 수 있어요? 없어. 어둠을 밝히는 것은 무엇 밖에 없어요? 빛이 와야만 돼. 빛은 내 속 안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빛을 받으려면 그 영광이 빛 아닙니까? 그 빛의 영광의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나는 꾸준히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보고 더 깊이 보고 더 깊이 알고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니 너는 변화에 신경 쓰지 마라. 그것은 내 속 아니야. 감사합니다. 그 속에서 변화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시겠죠? 사도마을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주의 예수님의 사랑, 영광을 보니까 저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누구의 영이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매붙는다. 여러분, 너무 걱정 마시고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것은 왜 안 변하는가 고민할 것은 없고 그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지를 계속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기도하고 깨닫고 그 과정에서 성령께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깜빡 잊어버리면 사단에게 속합니다. 너는 아직도 안 변했잖아. 그러면 갑자기 그러네, 아직도 안 변했네. 그런데 점점 변해가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변할 수 없다는 것을 내 힘으로 변할 수 없다는 것을 더 확실하게 깨닫는 것은 변해요. 그게 변하는 것이다. 옛날에는 나는 변할 것이다. 그랬다고 아시겠죠? 무엇이 변하는 것이다? 내 힘으로는 절대로 변할 수 없다는 것을 더 확실하게 깨달아가고 있는 것이 내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이게 바로 뉴 스타트 원칙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참 무조건적 사랑 얘기를 하고 여러분은 그 얘기를 듣고 오늘 우리 아가씨처럼 눈물이 막 나고 감동을 받고 하나님은 이런분이었구나. 내가 이런 것을 미처 옛날에는 몰랐구나. 그러고 있는 동안에 유전자는 켜져서 낳고 있다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낳으려고 애쓰지? 뭐만 애쓰면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야지 더 알아야지.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게 뉴 스타트 얘기죠. 여러분 정말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치유받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의문의 율법은 의문의 율법은 문자는 글자는 죽이는 것이오. 성령 그 영은 살리는 것이다. 나라는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꼭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볼 때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더 확실하게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는 그 사랑을 보므로 우리의 변질되었던 유전자들이 다시 회복되어 간다는 이러한 놀라운 진리, 이 진리로 우리가 치유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 각자에게 부어주셔서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무조건적 사랑을 더 확실하게 깨닫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으로 기뻐하며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감사하며 그 기쁨과 감사를 누리면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동안 정말 성령께서는 우리 병든 세포 하나하나 안에서 우리를 치유하고 계신다는 놀라운 뉴스타트의 진리, 성경의 진리, 정말 이 진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